2월 11일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은 주력읍기 11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네 주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지막 재앙, 둘째는 거듭되는 실패를 통하여, 셋째는 마지막 재앙 선언과 재앙의 성격, 마지막 네 번째는 모세의 단언, 드디어 마지막 재앙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읽으니 이것이 마지막 재앙인 줄 압니다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마지막 재앙인 줄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신 셈입니다.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입니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으로 대장정이었습니다. 모세가 지쳐서 중간에 멈춰도 안 되는 일이고, 바로가 지쳐서 중간에 멈춰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실패하는 듯 하였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성공하였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런 현상은 앞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의 실현입니다.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점에서 이제까지 일이 실패라면 그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던 셈입니다. 10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실패라면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던 셈인 것입니다. 컷업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조한 모세야말로 제대로 성공한 일꾼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죽이는 재앙입니다. 5절, 6절 보시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첨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리지점이 있으리라 이 재앙 역시 구별되는 재앙입니다.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의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제 모세는 바로 왕에게 백성들을 내보내주기를 더 이상 구글하지 않습니다. 8절에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이런 말씀을 읽는 신학교의 성도인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숨기는 한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거듭되는 실패를 겪을지라도 가야 할 길이라면 갈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 성공이 성공인 줄 아는 세상 가운데서 일 성공에 초연하여 말씀 순종에 성공하는 것이야말로 영원을 두고 참 성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